솔직히 너무 어두워 보컬에 침착한 풍기 왔어요 하이라이도 다르기 사실을 아이스크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우 쉣 맨 오우 쉣 맨 오우 쉣 맨 잔 잠시만 한 명 갈 틈니 아멘 으흐흐흐흫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요 narrator 아 오른쪽으로 넘어갔나? 아 오른쪽으로 넘어갔나? 아 오른쪽에 헤드를 맞춘 게 아니구나 내가 아까 오른쪽으로 가다가 한대 윙맞고 가 티내구나 무장이 뉴비는 아니거든요? 어? 무장이 뉴비는 아닌데? 뭐지? 31레벨 있는이시고요 아 오른쪽으로 피티탄을 이렇게 또 많이 갖고 계시네 다음엔 다시 만나요 아까 머리 맞춘 줄 알았는데 머리 못 맞췄었구나 내가 DMR이요? DMR은 역시 SKS지 33레벨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레벨은 다 높네요 레벨은 높은데 가져온 총이 이상할 뿐이에요 아 배고플 줄 알고 또 음료수를 이렇게 또 레벨은 다 높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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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지금 무슨 worth 아이는 얼마 안 하니 아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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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레벨이 총 하나 들고 있는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보가 좀 애매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탈출했어. 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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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.